날이 좋아지면서 근교 관광지에 대해 관심 가지실 텐데요. 경기도가 역사, 문화, 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지들을 발굴해 조성합니다. 현장을 섬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억이 담긴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곳, 강변 가여지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청평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선정한 역사, 문화, 생태, 평화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입니다. 창고 같고 여러 가지 부설물도 많았고 건축자재들도 많이 쌓여있고 버려져 있던 공간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청춘역 1979로 탈바꿈했습니다. 음악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대공연장, 청춘역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카페, 도자체험장 등이 들어선 겁니다. 또 다른 곳은 고양시 화전마을. 화전력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화전력, 화전동 벽화마을, 드론 앵커센터 등을 도보보행로로 연결해 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화전지역은 고향특례시 중에도 가장 외진 곳이면서 낙후된 도시입니다. 화전지역에 낙후된 벽화마을, 이거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의정부시 부용길은 9개의 소풍길 중 하나로 한글창제의 주역, 신숙주 선생묘 등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어릴 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숲 해설, 명상, 요가 프로그램과 역사문화체험 콘텐츠를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참여형 관광 및 새로운 여행 트렌드 확산 기조에 맞추어서 시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생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